노헤미야 12장 The Book of Nehemiah Chapter 12 스왈디엘의 아들 수루파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these were the priests and rabbis who returned from the father, son of the dear, and with Je수아, Seraia, Jelemaia, Ezra. 아마리아와 말루카 핫토스와. 아마리아 멜로 핫토스. 스가냐와 루흠가 물음우카. 제카냐 problem mirimo. 이토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이토 긴네돈 아비야 미야민과 마아대와 빌가와 미제민 모아대와 빌가 스마야와 요야립과 요다야와 세마야, 지오야립, 지다야 살루와 암옥과 힐기야와 요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셜루, 에모, 힐기야, 지다야 These were the leaders of the priests and their associates in the days of Jezus 레이 사람들은 예수와와 빈누이와 담미엘과 세레바와 요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리바에서 워 제슈아, 벤노이, 카드미엘, 에레바야, 주라 and also 마따냐, who together with his associates was in charge of the songs of thanksgiving 또 그들의 형제 박북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박북야 and only their associates to the opposite them in the services 예수와는 요약임을 낳고 요약임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약임 때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세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아마리아스 지어헤나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오브 멜록스 존헤든 오브 세카냐스 요셉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오브 헬림스 에드나 오브 메리머스 헬카이 이또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긴누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오브 이또스 제카리아 오브 기네턴 메슬라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오아대아 족속에는 빌대요 오브 에비자스 지쿠리 오브 미나이아 민스 앤드 오브 모에디아스 빌대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 나단이요 오브 빌가스 샤모아 오브 세마야스 지오네턴 요야립 족속에는 마드네요 요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오브 지오야립 마드나이 오브 지다이아스 워지 살레 족속에는 갈래요 암옥 족속에는 에베리요 오브 셀루스 칼라이 오브 암옥스 에벨 힐기아 족속에는 하사바요 요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오브 힐카야스 하샤비야 오브 지다야스 내다넬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 레이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이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이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레이사람의 족장들은 헬샤비야, 세레베아, 제슈아, 칼라미엘의 아들과 그들의 아소시아들은 그들에게 기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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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섹션에 대답하는 데이비의 아들 예수아라 마따냐와 박북야,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국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화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마따냐, 박북야, 오바다야, 메슐랭, 달몬, 앤드, 악국 워게잇키퍼, 후 가리르 너스 도 롬스 에서게잇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약임과 총독 누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이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 행하려 하며 At the dedication of the war of Jerusalem, the revival was sought out from where they lived and were brought to Jerusalem to celebrate joyfully the dedication with songs of thanksgiving and with the music of the cymbals, hops, and rires.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The singers also were brought together from the region around Jerusalem from the villages of the land of the hills,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When the priest and the revival had purified themselves ceremonially, they purified the people, the gates, and the war.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I had the readers of Judah go on top of the world. I also signed to large choir to give thanks. One was to proceed on top of the world to the right, toward the dawn gate.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Who share and have the readers of Judah followed them.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along with Azaria, Ezra, Meshulan,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유로 벤제민, 세마야, 제레마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아타냐의 중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의 5대손, 아사베의 6대손, 스가리아와, 에스라와 에스라와 드럼펫을 잡았으니, 그리고 제 칼리아의 손으로 주네덴, 또 손으로 세마야, 또 손으로 마타냐, 또 손으로 미가야, 또 손으로 자쿨, 또 손으로 아자, 그의 형제들인 수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누다넬과, 유다와 하난이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and his associates 세마야, 아자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네타널, 주라, 헤넨이, with musical instruments prescribed by David, the man of uva, Ezra the scribe, read the procession,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송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At the fountain gate, they continued directly up the steps of the city of David on the ascend to the wall, and passed above the house of David to the water gate on the east.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파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The second choir proceeded in the opposite direction. I followed them on the top of the wall, together with half the people, passed the tower of the open to the broad wall. 에브라임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늘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며, Over the gates of the rain, the G.C.N.R gate, the fish gate, the tower of Hananel, and the tower of the hundred, at the fire of the ship gate, at the gate of the God, they stopped.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The two choirs that gave thanks, then took their places in the house of God. So did I, together with half the officials. 제사장 엘리아이문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as well as the priest, 엘리아, 킴, 마아세아, 미니아민, 미카야, 엘리오네, 제카리아, and 하나냐, with their trumpets. 또, 마아세아와, 스마야와, 엘로하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아라, and also, 마세아, 세마야, 엘리아달, 우티, 지오에난, 말기자, 엘렘, and 애들, the choirs sang under the direction of Jezreia.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취미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And on the day, they offered great sacrifices, rejoicing because God had given them great joy. The women and children also rejoiced. The sound of rejoicing in Jerusalem could be heard far away.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의 정안대로, 고재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요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At the time, men were appointed to be in charge of the storerooms for contributions for fruits and size. From the fields around the town, they were to bring into the storerooms the potions required by the law for the breast and revives. For Judah was blessed with the ministering breast and revives.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They performed the service of their God and the service of the propagation, as did also the singers and the gatekeepers according to the command of David and his son 솔로몬. 옛적 다윗과 아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For long ago, in the days of David and Azab, there had been directors for the singers and for songs of praise and thanksgiving to God. 수로파벨 때와 노에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이 사람들에게 주고, 레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So, in the days of Zerophabel and of Nehemiah, all Israel contributed the daily portion for the singers and gatekeepers, they also set aside the portion for the older Rebis and the Rebis set aside the portion for the descendants of Aaron. The Rebis The Rebis The Rebis The Rebis The Rebis